4 마라 그 몸을 또 일찍 끌어올리는 이안데요 첫 포인트는 김지민의 서비스 버핸드 탑스피 김지민 남편의 공격 발목 부상으로 경기를 마무리 부분에서 축전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상에서 회복되고 입니다 서브 범실 준비하는 신민주 김지민의 그리고 흘러나오는 볼은 먼저 선진을 하는 팀이 결과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예 남강 서브 출발했구요 3구 득점 김지민의 서브 1대 더 이어집니다 3구 직선 6대 6의 스코어 슬리시브 1대 더 이어집니다 3구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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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5 5 6 6 6 5 5 6 6 6 6 7 7 7 7 8 8 9 9 9 10 8 10 9 5 5 6 파주시청의 서브 신민주 자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자 파주시청 김지민 생각한대로 결정을 한대로 하라고 주문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막아냈는데 파주시청의 서비스 김지민 마지막 이번엔 길었을 때는 상대가 치고 온다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예 김지민 남근 여기서 공이 빠져 여기서 공이 빠져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 are in to deep when we are in to deep and you and I we go